하염없이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 속으로 위치하며, 지파로 옆으론 무더운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청정계곡이 흐르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엄청난 현황의 헐값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텃세 없는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부담없이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만한 주택을 찾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과 다른 주택들이 건축된 곳까지 간격도 넓고, 마을을 지나 가장 안쪽에 자리잡고 있어 아주 조용한 위치라 보시면 됩니다. 대지면적도 상당히 넓은 편에 복잡하게 생각할 내용이나 권리상 하자를 동반해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일도 없는 물건이니, 청정 1급수 계곡 옆으로 현황 좋은 전원주택을 땅땅정보통 구독자분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보물같은 물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전원주택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에 숨겨진 보물같은 물건을 찾아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임장 순서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계곡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 257만원 인터넷가인 미환급금을 찾아가세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건너편입니다. 계곡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기 위해 선택한 위치로 주택 방면에서도 내려오는 길은 있지만 현재 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라 건너편에서 계곡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깊은 산속에서부터 발원돼 흘러내려오는 계곡은 사계절내내 마르지 않는 풍부한 수량을 보여주며 물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계곡 건너편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하며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에 좋은 전망과 일조량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계곡을 가까운 곳에서 살펴봤으니 상세한 주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계곡을 건너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앞으로 도착합니다. 물론 마을길을 통과해 집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집 앞으로 개설된 도로는 대부분이 국유지로 지정된 현황도로이며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상태도 좋은 편이라 자차를 통해 이동한다면 불편함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을 살펴보면 주택을 포함한 수많은 건물들이 위치하는데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시거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인 상황인데요. 물론 땅값이 조금 존재하긴 하나 현황 좋고 상태 좋은 건물들을 몽땅 3,200만 원에 가져가시면 되고 땅값도 천만 원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신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263.64제곱미터 79.7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8.19제곱미터 29.7평입니다. 전면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면 텃밭으로 활용 중인 토지도 확인 가능하며 계곡과 가깝게 접한 곳으로는 쉼터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 날은 2010년 11월 30일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도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양성화 작업도 필요하지 않으며 지금 영상 속에서 표시되는 모든 건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주택 현황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꾸준하게 관리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설명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손해 없이 전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바로 옆으로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으며 구규지 및 도유지로 이뤄진 토지와 해당 주택에 포함된 대지경계가 접하고 있어 진출입에 큰 불편함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나 아쉬운 점보다는 장점이 더욱 많은 물건이라 생각되니 후회 없는 선택으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면 현관문이 설치된 곳이 전면이고 반대편 공간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용도실로 사용 중인 곳도 설치되어 있으며 외벽은 목재 사이딩의 판넬로 마감됐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도 모두 갖춰져 있으며 난방은 가스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실제 거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췄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현장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대지경계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경계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처럼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901제곱미터 272.5평이고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현황을 강조해 살펴보면 진입로의 일부와 뒤편 토지가 제외된 현황임을 확인 가능한데요. 바로 뒤편으로 위치하고 현재 해당 물건과 별도 경계 구분 없이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취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편에 위치한 토지의 면적은 203평에 지목은 임야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 농취증 발급도 필요하지 않으며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취득하신다면 평당 10만원 정도로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저곳은 현재 주택과 함께 텃밭으로 사용 중이라 가격을 너무 후려친다면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적당한 가격대로 매입한다면 충분히 매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전체를 취득해서 사용한다면 전체 토지 면적 476평을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하고 싶다면 모두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면으로 이어진 진입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입로의 경우 입구 부분에 위치한 두 필지의 토지에 막힌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해당 토지들은 모두 사유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는 듯합니다. 가까이에서 본다면 완전히 가로막힌 듯한 모습을 보여주나 조금 더 멀리서 확인해보면 사유지가 존재하는 공간을 제외하곤 모두 구규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물건의 대지와도 접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가 사유지에 막혀있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해당 주택으로 출입하는 유일한 도로라 주의 토지 통행권이 성립해 공시지가를 반영한 지료만 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물건을 저렴하게 취득했기에 도로 소유자와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할 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손해보지 않으니 적당한 비용이라면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전체 건물 현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두 동의 건물들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창고가 되며 이 두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시회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면적은 98.19제곱미터 29.7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사용승인 날은 2010년 11월 3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현황도 너무나 좋은 편이라 지금 당장 리모델링을 진행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건축된 지 약 14년 정도가 지났기에 부분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곳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감안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옆으로 위치한 창고를 살펴보면 면적은 20제곱미터로 6평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용승인 날은 주택과 동일합니다. 지금부터는 제시회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주택의 전면부에 위치한 차양이고 구조는 파이프조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 면적은 8.7제곱미터로 2.6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ㄴ번은 다용도실로 이뤄진 공간이고 구조는 판넬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32제곱미터로 9.6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ㄷ번과 ㄹ번은 창고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 구조는 모두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면적은 0.9평, 15.4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사이로 빈 공간이 보이는데 저곳에 위치한 건물은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로 현재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회 건물 ㄴ번에서 ㄴ번까지는 모두 앞마당으로 위치하며 현황상 모두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이곳도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할 면적은 272.5평의 대지와 79.7평의 건물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주택의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아래편 토지보다 지대가 높은 편에 바로 옆으론 졸졸 흐르는 소화천이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현황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곳답게 너무나 아름다운 주변 현황을 보여주고 집 옆으로 위치한 계곡을 따라 계속 이동하면 숲속 트레킹을 즐기기도 좋은 편에 등산로를 통해 수려한 자연을 느끼며 등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의 저렴한 강원도 전원주택을 찾으셨다면 2부에서 이어질 상세한 설명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해당 물건의 위치를 살펴보고 상세한 물건 현황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 금액적인 내용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홍천, 횡성, 원주,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서울, 남양주, 가평, 춘천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홍천, 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니 여러분의 거주지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특별시청에선 자차 기준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나 주말이나 연휴에는 차가 막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접근성이 나쁘지 않으니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 주변으로 지방도가 위치하고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좋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까지는 자차 기준 20분 정도가 소요되고 어디로 이동하셔도 좋은 편이니 자차만 보유하고 있다면 접근성은 좋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이동할 만한 곳에 편의시설은 위치하지 않지만 군청 방면으로 이동하면 수많은 편의시설을 이용 가능하며 병원과 할인마트를 갖췄고 맛집과 카페도 많이 위치하니 편의시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집 주변을 살펴보면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고 주변은 골짜기와 임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은 편에 그리 깊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도 무리 없이 배송이 가능하고 전화통신과 인터넷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할인과 지원금을 받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집 뒤편으론 공작산 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진 트레킹 코스와 등산로가 위치해 운동하기에도 좋은 편입니다. 집 주변으로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보면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버스정류장이 소재한 곳에서 마을 방면으로 접어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집 앞까진 1.3km 정도를 이동해야 합니다. 도로폭은 3m에서 4m 정도가 되며 차량 한 대 정도는 아주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주차도 가능하니 별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이고요. 주택 사이 간격도 넓은 편에 집 주변으로 큰 혐오 시설은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선 거리 기준 400m 정도 되는 곳에 축사가 하나 위치하나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이라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듯한 느낌도 보여주지만 대지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경계를 벗어나지 않은 이 철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11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8,7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30%가 낮아져 현재는 1억 3,100만 원에 진행 중 있다. 지금 가격도 저렴하다 생각되나 협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찰을 기다려 보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한 필지에 대지와 건물들이 존재하고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72.5평의 대지는 9,900만 원으로 평당 36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6,900만 원으로 평당 25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물은 주택과 창고, 제시회 건물이 모두 포함된 가격인 8,800만 원으로 평당 11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6,190만 원으로 평당 77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참고해 살펴보면 대지는 토목 공사까지 되어 있어 땅값은 적절하다 생각되고 현재 최저가격에서 토지 평가 금액을 제외하면 3,200만 원 정도가 되고 땅값은 우상향하고 건물은 가치가 하락하니 사실상 건물은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뒤편에 위치한 텃밭도 추가적으로 취득이 필요하고 진입로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니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평당 금액도 확인해보면 현재는 평당 48만 원에 취득이 가능하며 3회차엔 9,100만 원으로 평당 33만 원 4회차엔 6,400만 원으로 평당 23만 원 5회차엔 4,500만 원으로 평당 16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와 토목 공사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유찰된 뒤 평당 금액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보면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이도는 보통입니다. 본권 토지는 자루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이며 현황상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권 토지는 동측으로 3m에서 4m 내외 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은 가스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에 제시회 건물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가 위치하고 정확한 토지 경계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 옆집은 경계지점의 비닐하우스와 데크시설 및 원두막시설이 위치하고 화덕시설도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었으나 그 소유관계는 불분명하므로 소유관계 및 권리취득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살펴보면 별도 조사된 임차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자 겸 소유자가 모두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 임차관계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살펴보면 2011년 1월 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물론 아쉬움도 존재하긴 하지만 아쉬움보단 장점이 더욱 돋보이는 상황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신다면 즐거운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속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한 현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대급 1위 940억 이상 사은품 누적에 57만 명이 가입한 인터넷 비교원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설명창과 댓글창 링크를 통해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